주방이 1호다 주방이 운동도 되고 훨씬 낫지 얘기도 재밌는 것 같은데? 다이어트 돼요 다이어트 아까처럼 오래 잡으면 돼요 잘 던졌습니다 더 잡아가지고 갈라요 이쪽에 남은 거 더 잡아가지고 반을 갈라 더 잡아 됐어 거기서 반을 갈라잡아요 오른손이 좀 적다 오른손에 더 잡아요 한번 해봐요 반을 갈라잡고 오른손에 링을 밖으로 쫙 떼서 획 돌려내요 됐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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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많아도 괜찮아요 어우 잘한거야 잘한거야 이게 펼칠 때 이렇게 범죄하긴 하는구나 예 그래도 그 5m 줄 끝까지 갔는데 잘한거야 네 아침에 기대가 됩니다 제일II 그대로 옆으로 와서 샤옥 오옹 내일 하공지 다 잡았다 진짜 와 진짜 잘했어요 안녕 귀엽다 안녕 보내줘야겠죠? 자 이렇게 말하네요 이 나비 똑또로 돌리면 안되고 나비 내려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야 차리면은 어우 소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놓고 절반을 잡아요 절반 절반 이렇게 잡아보면은 무게가 약간 절반이 와요 보면은 이렇게 지금 요게 요렇게 왔으면은 이렇게 낮게 가도록 그 전에 돌리면 가만히 보이는데 추가요 요 무릎은 밑으로 돌아야 이렇게 싹 덕덕을 잡는거 요정도를 잡는거 요정도를 잡다가 요거를 뒤로 한번 돌려봐 돌려봐 아니아니 반대로 그러면은 요거를 싸가요 도중 도중 떨어지는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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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